전기차 전용 공장이 없어 IRA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현대차가 IRA 혜택 없이도 미국에서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EV볼륨스에 따르면 올해 1월 현대차 기아의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총 4,400여대로 작년보다 무려 2배 넘게 팔렸는데요. 상품성을 인정한 소비자들이 보조금에 상관없이 아이오닉5를 산다는 의미로 테슬라를 비롯해 IRA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음에도 현대차가 아랑곳하지 않고 견조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리한 영업환경 속에서도 제네시스 GV70은 미국 신차 시장에서 가장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 판매되고 있다는데요. GV70의 폭발적인 인기로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 물량이 부족하자 벤츠, 포르쉐보다 웃돈을 더 얹어줘야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CNBC에 따르면 GV70은 미국에서 정가가 44,300달러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평균 30% 더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GV70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자 딜러사가 우리 돈으로 평균 1,600만 원의 웃돈을 붙여 팔았다는 겁니다. 이와 달리 벤츠 GLB, 포르쉐 타이카는 각각 24%, 23%가량 웃돈이 붙으면서 미국 내에서 GV70의 폭발적인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현대차도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GV70 전동화 모델 생산을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면 지금보다 더 인기가 폭발할 것 같은데요. GV70 전동화 모델은 IRA에 대응하기 위해 엘라베마주 몽고메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첫 모델로 비로소 현대차가 이미 IRA 혜택을 받고 있는 테슬라, 포드 등과 대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차의 폭주로 도요타의 몰락이 한층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도요타가 장악하고 있던 시장을 모두 현대차가 먹고 있는 상황으로 이 때문에 도요타가 설 자리를 잃게 되면서 존폐위기에 있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신차 판매량 1위라는 도요타가 미국에선 존재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뛰어든 미국 내 전기차 시장 경쟁에 도요타는 2025년부터나 북미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할 거라고 알리면서 한참이나 뒤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요타는 전기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도요타는 내후년에야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겠다며 뒷북을 쳤습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도요타는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을 노스케롤라이나주에 신설해 고품 조달부터 완성차 조립까지 생산 과정을 미국에서 수행하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도요타가 전기차 시장에 너무 늦게 뛰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때쯤이면 미국 전기차 시장 내에서 현대차와 테슬라의 입지가 더욱더 두터워져 뽕무니를 쫓기에도 힘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도요타 내부에서도 전기차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취임한 사토고지 도요타 사장도 전기차 퍼스트 발상으로 사업 본연의 자세를 크게 바꿀 필요가 있다며 사업 재편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도요타가 세계 시장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2만 4천대로 연간 천만 대의 신차를 파는 걸 고려하면 미미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정작 도요타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데 바로 한국 때문에 도요타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현대차는 일본이 장악한 인니 자동차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데 특히 아이오닉5를 현지에서 생산하며 전기차 시장을 무섭게 이끌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3월에 준공된 부카시에 위치한 인니 현대차 공장에선 연 15만 대가 생산되고 있는데 이를 3년 안에 25만 대까지 끌어올리는 게 현대차의 계획입니다. 이렇듯 생산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는 건 인니에서 현대차의 인기가 예상보다 더 폭발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인니에서만 아이오닉5가 213대 판매됐는데 현지 전체 전기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 점유율을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아이오닉5 출고를 기다리는 인니에 있는 대기 고객만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전기차를 게임 체인저로 한 현대차의 위세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인 인니는 예전부터 일본 기업이 자동차 분야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하며 소위 말해 일본 시장 텃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도요타와 혼다 등 완성차 제조사의 현지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이라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인니 시장이 난공불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현대차가 전기차를 필두로 이런 판세를 뒤흔들기 시작했고 인니 최초로 전기차 공장을 세운 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대형 정유 플랜트 사업도 따내며 일본 독주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작년에 인니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1900대 올해는 8천 명이 대기하고 있는 중으로 앞으로 자재만 공급되면 1만 대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판세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엔 현대 엔지니어링이 일본이 30년 동안 독점해온 인니 플랜트 사업을 최초로 그것도 최대 규모의 정유 공장을 수주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요. 한국이 플랜트 강국임에도 일본에 번번이 밀려 고배를 마시다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정유 분야 최대 국가 전략 사업이자 국영 정유 회사인 페르타미나 발주 공사에 처음 진입한 겁니다. 전체 사업 계약 금액 5조 8천억 원 가운데 현대 엔지니어링이 70%를 따냈는데 네덜란드가 인니를 식민 지배할 때 세운 원유 정제 설비를 고도화시키고 공장의 개보수까지 책임지는 초고난도 사업입니다. 이렇듯 현대 엔지니어링의 수준은 인니 국영 정유 회사인 페르타미나 발주 공사에 국내 기업이 처음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또 원유 정제품 생산량 증가로 매일 30억 원에서 40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 등 그야말로 알짜배기입니다. 특히나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한국의 시공 능력이 인니에서 인정받으며 일본을 제치고 사업 수주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니는 37억 배럴의 원유를 보유한 세계 22 산유국이지만 정유 시설이 부족해 60%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에겐 무한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후 인니 국책 사업으로 정유 공장 개선 사업과 더불어 공장 신설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 현대 엔지니어링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에게 수주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인니 자동차 시장과 플랜드 시장 내에서의 일본의 입지가 한국 기업으로 인해 엄청난 균열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세를 몰아 최근 현대차는 장기적으로 인니를 중요한 생산 거점이자 거대한 잠재시장으로 만들어 과거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 기업의 텃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글로벌 경제에서 인니가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지금과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인니를 중시하게 된 건 먼저 이곳이 전기차의 중요한 생산 거점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인니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또 생산 거점으로서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는데 현재 인니의 평균 월급여는 560달러에서 630달러 정도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더해 인니는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로 수도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 계획 단계부터 미래 모빌리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40조 원 규모가 돼 인니 행정수도 이전 프로젝트로 인해 건설, 스마트시티, IT,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박 수주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의 현대차는 도요타, 폭스바겐에 이어 전세계 판매량 3위 완성차 업체에 등극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빅3에 진입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작년의 현대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1%로 처음으로 10%를 넘어섰으며 유럽에선 역대 최고 점유율인 9%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건 고급화, 현지화, 전동화 전략이 뒷받침된 덕분으로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품질 경쟁력으로 이제 도요타를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잠재력이 풍부한 인니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일본을 완전히 몰아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 방산협력 부분에서 분담금을 아직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인니가 맘에 들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인니 시장 자체를 놓쳐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 이외에도 한국 제품들을 많이 팔 시장이므로 우리의 경제발전을 위해선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이용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더구나 올해부터 한, 인도네시아 CEPA 발효로 양국 간 교역이 본격화될 예정이라 인구대국이 보여줄 소비 분야에서의 기회 창출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최근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이 인니로 파견됐는데 조만간 도시건설, 첨단기술, 문화를 결합한 패키지 수출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인니 정부에서 먼저 한국의 모든 것을 수출해주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협력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 2억 7천만 명인 인구대국, 연 5%의 고성장, 풍부한 천연자원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인니 시장을 일본에게서 한국이 차츰차츰 빼앗아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 기업이 인니 시장에서 완전히 몰락하고 그 자리를 한국이 대신하는 일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